윤호중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죠. 이분하고 만난 자리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입을 가리고 크게 파안대소하는 저 사진이 알려져서 저분 욕 많이 먹었어요. 그죠? 민주당 지사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때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저렇게 윤비대위원장이 웃었냐?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재사 그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저게 처음 사진 등장했을 때는 파평윤 씨 이야기하면서 시아버님과 종친 학렬이 같다 그 이야기에서 저렇게 웃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 모양이죠? 그게 이제 앞부분이었던 거고 앞부분에서 집안 얘기를 하다가 윤호중 의원이 김건희 영부인의 모친이죠. 그쪽의 친척을 내가 알고 있다. 내가 더 잘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영부인이 한 말이 그러면 그분 아시면은 제가 졸리가 아닌 것도 아시겠네요. 라고 말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장윤선 기자라는 분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. 정확한 사실은 확인은 안 되지만 장윤 기자가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장윤선 기자가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죠? 뭐 정확한 전달 경위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윤호중 발이라는 건데 사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그 얘기 내용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? 모르죠. 그렇다면 결국에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이 맞다면 윤호중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. 누구한테든 간에. 그런데 이제 윤호중 의원은 일단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여러분께 여러분 aby 만나요.